정혁은 가수 첫 방. 레트러하게 하자. 이제 앞으로는 모든 걸 레트로 하자. 1번으로 떠올랐어. 1번으로 한 배. 가슴 운동을 했는데 또 가슴 운동을 해요. 역시 김용승! 운동만 김용승! 동호! 간다! 군동М 짜란 첫 방 끝! 사실 이니얼을 완전 꽂히고 있어서 응원법이 잘 들리지는 않았는데 함성 소리가 나니까 역시 엄청나게 힘이 되네요 다음번에는 이니얼 한쪽을 빼고서 한번 들어봐야겠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맛있겠구만 너무 맛있어 지금 민찬이 뒷머리 찍었어 이런 거 찍으면 어떡합니까? 세 찍었는데 왜왜왜왜 머리 빠졌어? 강민이 자는데 숨소리가 근데 아까 니네 자는 거 찍었어 나도 왜 찍어요 뭐 그렇게까지 하길래 너 맨날 찍잖아 강민이 갑자기 내 옆으로 붙더라고 여기에 강민이 얼굴이 이렇게 있거든? 아 여자 형들 양식 없길래 숨소리가 신우가 이 터만 해 바지 상에 차지하고 있다보네 바지 상에 차지하고 있다보네 그리고 잠깐 형 좀 쓰자 안 돼 안 돼 안 돼 네 아니 니 왜 그래 진짜 요새 네? 아 써야 돼 아 형 진짜 삐져 네? 진짜 삐질 거야 아 이제 삐져요 막? 안 돼 못 써 진짜 안 쓴다 그러면 쓰지 마요 쓰지 마요 진짜 안 쓴다 알겠습니다 네 저 이거 충전기 좀 쓸게요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 뭐 어때? 뭐 어때? 뭐 어때? 힐링 꿀잘이 있어요? 힐링 꿀잘이 있어요? 힐링 꿀잘이 있어요 아 없다고 그래야 되는데 자각이 어때요? 아 실패하고 아 실패했잖아 가라고 아 가라고 강민아 팥팩을 하나 먹어야 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먹고 싶어? 네 먹고 싶어 너를 끓고 빌어봐 아 왜 너를 끓고 빌어야 돼 너를 끓고 빌어야 돼 너를 끓고 사과를 하고 먹어야지 형한테 그렇게 해놓고 사과 아니에요 사과 하나 먹지 마 아 줘 아 네 사과를 먹지 마 네 형들한테 그렇게 해놓고 지금 뭐야 돼요 네 형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진짜 이렇게 빌려달라고 해도 안 빌려줘 빼빼로 먹겠다 해서 안 먹지 말아 다 빌려줬는데 뭘 언제 빌려줄까 우메야 그럼 이거 한 알만 먹어도 돼? 네 뭐야 산을 터는 사람은 진짜 전복을 좋아하니 전복부터 먹겠습니다 아 오랜만에 푹 자고 배런들이 좀 해주셔서 밥을 맛있게 먹고 오늘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얼마 전부터 갈비탕을 그렇게 찾았거든요? 진짜 갈비탕을 해줬어요 이때 우리 쪽 있잖아 좀 더 앞으로 가야 될 것 같아 우리 쪽? 아 우리 라인 아 우리 라인 아 우리 라인 아니 좁히고 이게 번호를 맞추지 말고 이건 앞사람 보고 들어가 그냥 삼각형은 문제 될 게 없잖아 사실 와 너무 힘들다 끝! 끝났습니다 안녕 끝 끝 뮤뱅끝 끝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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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고링 끝났습니다 안녕 안녕 예 에이 잘 하셨습니다 멘트 페이스 동평양 안녕하세요 페이스 안녕하세요 태웅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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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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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아녀도 고마워 아아 기원전이 뭐하는거 어떻게 해요? 아아 기원전의 영지아 기원전의 영지아 아아 연예인이라고 하는게 아니고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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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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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응급드리겠습니다 쉽게까지 응급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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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isuke SG 고마워요 코핑하시켜 망주 Q. 과일 형님 왔어. 이거 맛있다. 진짜 다 먹는 거 아니야? 아니면 누가 와. 일단 크로마가 아니라. 이게 다 맛있어. 여기도 계시고 이거 성에 안 넣었어. 그리고 이거 갖다 놓고 어? 진짜 힘들어. 오 맛있다. 안녕. 다녀올게요.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간 싸움. 그녀들도 아침부터 일찍 나오느라 고생했을 텐데. 탭탭으로 피곤함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아니요. 한 번씩 이제 하고. 형 가만히 있어. 형 가만히 있어. 우리 게임 가서. 하나 둘. 하나 둘. 이빨.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 뒤에 보시다시피 매점이지만 여기서 식욕을 먹는 게 가능해서 배라들의 서포트를 먹고 있습니다. 짜잔! 진짜 맛있어요. 뭐 항상 좋은 것만 골라 담아주시기 때문에 맛이 없을 수가 없는데 이 산업 끝나고 잠깐 눈 붙였다가 먹는 이 팬분들의 사랑이 저는 항상 제일 좋고 저에게 있어서 낙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복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또 평소에 먹을 수 없는 것까지 담아주셔서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것 봐요, 여러분. 이모지입니다. 탭탭. 탭탭 쿠키가 있어요, 탭탭 쿠키. 베리웨이. 예쁘네. 진짜 예쁘다. 먹기 아깝다. 끝! 끝! 좋아해. 다녀왔습니다. 해피 해피 마카롱. 하나, 둘, 셋. 공피 파티시엘. 아파요? 짬뽕 돈까스를 파네. 우와. 대체 얘가 나오려다가 들어왔어. 짬뽕이랑 돈까스하고 단결을 해서? 너무 좋다. 아, 다 못 쓰겠네. 맛있어? 아, 소스 맛있다. 은영아, 나 한 입만. 아니. 뭐야, 밥 아니? 그러니까, 네가 시켰어야지, 그러면. 너 별로라고 안 먹는다며. 아깝다. 시켰으면 먹었을 텐데. 그러니까. 한 입만. 은영아, 너 한 입만. 한 입만 하는 사람이 제일 골 드기 싫은 거야. 야, 은영아. 도시튀김 줘, 도시튀김 한 입. 한 입. 먼저 바꾼 거는 언제 찾기로 했었지? 도시트야? 야, 미쳤다, 이거. 한 입만 줘. 그건 안 될 것 같아. 박미가 좋아하는 이 논과스네. 우리 밥 먹는 거 방해하니까. 이거 다. 응. 그래서 저 폭을 다. 네. 인사합니다. 렛스페이스. 도비아. 안녕하세요. 베리베입니다. 네. 여러분, 덧쇼까지 저희가 쇼챔에서 음악을 첫 시작을 해서. 네. 어우, 재채기 할 뻔했어. 첫 시작을 해서 저희가 덧쇼까지. 지금 막방! 첫 주가 끝났습니다. 그렇죠. 첫 주 또 새벽부터 이렇게 나와주느라 우리 베러들도 고생했을 텐데. 맞아요. 정말 너무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첫 주 특히 새벽 아침 산욱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우리 베러들께서 많이 모여서 응원해주시고 또 이제 같이 힘들어가면서 이렇게 열심히 응원해주시는 모습 너무너무 진짜 감사하고 힘이 많이 됐다고 꼭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베러들 덕분에 더쇼초이스에도 올랐잖아요. 네.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베러들. 짱! 그리고 음방 오지 못해도 이렇게 방구석 일렬을 항상 지켜주시는 우리 해외 팬분들 또는 뭐 국내 팬분들 다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한 해가 마무리 되어가고 있는데 이번 탭탭까지 끝까지 열심히 해서 우리 베러들하고 저희 다 같이 힘을 내서 좋은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진짜 에너지를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베러들에게도 진짜 올 연말 좋은 기운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저희는 아직 탭탭 활동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베러들 앞으로 나올 무대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베러비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고마워요. 안녕하십니까